네 빨리 합니다 네 선거 페이지죠 네이버 선거 페이지에서 네 요거를 tpo 표시죠 네 이걸 찾으면 되구요 3개를 찾으면 되는데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단에 이벤트 페이지 뭐 별도로 이벤트 참여 방법은 없구요 하단에 스티커 찾으러 가기 눌러서 이런 화면이 나오면 왔다갔다 화면을 위아래로 올리다 보면 보이거든요 홈에서 하나 나오고 뉴스에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아 선거 여기 두니까 이런식으로 나오죠 이걸 눌러서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식으로 3개를 다 모을 수 있죠 뭐 100% 당첨은 아니구요 2,000명 5,000페이지죠 네 일단은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뭐 찾는거는 뭐 금방 찾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누르고 이 밑에 기사를 누르면 안되고 이 위에 화면 5개 중에 눌러서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다보면 아까 그 마크가 보입니다 네 저같은 경우 홈 뉴스 아하 선거에서 찾았고 나머지에서도 무작위로 랜덤하게 나오겠죠 지급은 4월 17일이구요 주문 받는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